고창아이씨 처음에 질문을 돌아와서 당 최고의 손은 2, 3년 후에 5, 6, 7, 수산의 은퇴거든요 은퇴가 되면 얘도 말처럼 3,000평 토지를 혼자 쓰고 이런 칠봉은 해피에피라이터가 펼쳐져 있고 항상 뭐 무슨 물을 먹이고 뭐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죽이네 말은 저렇게 은퇴가 아니라 평생 못당당거리면서 사람 다고 다니면서 다고 다니면서 손은 손을 왜 죽냐 귀환해를 얘가 고기가 맛있어서 죽이냐 아니면 근육이 많기 때문에 고기 더하도 2등도 나오다가 2등도 3등도 나오다가 2등도 3등도 나오다가 2등도 3등도 나오고 볼빨으로 근데 왜 죽이냐 얘를 안 죽이면 얘를 데려다가 혹시라도 4번 통과해서 얘로 재료가 급여해 이상하게 계산이 안되는거잖아요 저런 애가 아닌 도시를 부리고 있으면 상황에서 계산도 안되고 또 얘가 휴명하다라면 상탈계상으로 얘하고 급여시킨다고 대놓고 얘하고 급여시킨다고 대놓고 얘하고 급여시킨다고 대놓고 대놓고 이 양수 저항수 이라는 암수하고 그러면 성병이나 전염병 위험이 그렇기 때문에 오창 졸음쉼터로 갈거거든요 오창졸음쉼터로 잠시 쉬어타길려고요 오창조롱신통